네, 피플 인사이드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당대표직 출마를 밝히셨는데 그 배경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아직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고요.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잠재적 후보라고 해야죠. 그런 분들과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조만간에 결정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정당 개혁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당이 국민의 진화 속도 또 문명의 변화 이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그래서 정당을 선진화시켜야 되는데요. 특히 소수의 지도부가 그야말로 자의적으로 정당을 운영하거나 또 공천을 또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임의성을 제거해서 강하고 안정된 정당을 만드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현상인데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당원들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많이 는다는 건 당원들 중심에 당원주권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포인트로 제가 이미 정당발전위원장을 하면서 정당혁신안을 설계를 해서 당에서도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당원이 급격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민주당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로 계실 때 그때 국회에서 온라인으로도 입당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었을 때인데요. 총선을 약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앞두고 통과됐는데 그 즈음에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굉장히 발빠르게 또 압축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 12월 13일 안철수 전 대표님이 탈당하신 것을 필두로 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미 준비하고 구축된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통해서 14만 명의 당원들이 들어왔고요. 대통령 선거 치르기 전, 또 치른 이후, 또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 그 아주 간편하고 또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당원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당이 필요로 하는 당 대표로서의 역량과 조건, 의원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당권은 총선을 치르는 그런 당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총선 공천권이 있는 그런 당권입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로 이미 들어섰거든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아시다시피 경제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전대미문의 현안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잘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데요. 지금 정권 교체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권력 고체 내후년에 해야 정권 교체가 완성되는 것이고 공교롭게 또 그 시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차대하고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 완성, 또 정권 재창출의 기반 구축, 또 한반도 평화 문제와 경제 문제를 비롯한 여당으로서의 중요한 현안들을 잘 헤쳐나가는 것, 이런 책무가 드리워져 있죠. 당내 특정 계파 간의 갈등이 실질적인 통합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사실 계파 간의 갈등이라고 특정지기에는 그런 요소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모든 정당이 사실 완벽할 정도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움직임을 내기는 힘든데요. 그래서 그룹 간의, 계파 간의 충돌이 거의 일상화됐습니다. 민주당도 그런 시기를 꽤 오래 겪었고요. 그러나 촛불혁명을 거치고 또 정권 교체하고 지금까지 그런 계파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할 만한 조짐이나 흔적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정치적 이견이 집단적으로 혹은 또 그룹별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미 경험을 했고 조정했고 또 때로는 좌절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적 측정물이 있다. 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6.13 지왕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한편에서는 당의 지지율보다 국정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민주당의 역할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집권여당이 괜히 집권여당이 아니고요. 당청이 잘 협조해야 되고 또 한몸이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정당의 평가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고공행진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당연히 큰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렇지는 않죠. 선거를 잘 준비하고 치렀는데 특히 전국 동시선거, 총선이나 또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같은 이런 선거에서는 항상 정당의 큰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민주당에서 과거 선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안정적인 선거를 치렀다. 또 큰 실수가 없었다. 이런 점들이 같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친문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화라고 표현하니까 단일화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해석되기가 쉬운데 조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가 뭐냐. 집권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인데 그럼 책무가 뭐고 또 어떤 리더십이 요구되느냐. 이런 내용적인 소통을 하면서 적정한 방식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통상 얘기하는 그런 기계적 단일화, 형식적 단일화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내용을 통해서 후보 간의 이 문제들을 좀 접근하고 있고요.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전해철 의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 세대의 문제, 또 정당 혁신, 정치 혁신의 문제, 또 당첨관계, 대통령과의 바람직한 관계.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둘이 다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당의 방향과 노선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 안쪽 안으로는 매우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선거도 국민들께서 압승을 안겨줬거든요. 그러면 관리 모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은 움직이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멈추면 쓰러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눈높이가 있고 기대치가 있고 또 국민들의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멈춰 있으면 국민들과 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선거 직후에 이기고 난 다음에 하는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그것은 보여주기 혁신이 아니고 정당을 구조적이고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이고 그런 에너지가 선거 승리로 구축이 된 거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해서 혁신이 격인 정당발전위원장도 제가 맡았었는데요. 안으로는 국민들의 진화 속도에 빨리 따라가는 그런 강력한 정당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고요. 밖으로는 저는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합은 인위적이고 공학적인 연대나 또 정당 간의 이합집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을 바라보고 통합 리더십을 던져야 된다. 특히 한반도가 정말로 평화의 경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평화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물고가 터졌는데요. 사실 보수적인 유권자도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유권자들 발로 마련이 됐다. 그러면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국민통합 시스템과 그 장을 빨리 마련하고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안으로는 혁신 밖으로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에 나가신다면 혹시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최재성 의원은 현미경과 망원경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선 정당의 대표는 전국을 진단하고 또 국민들이 나가라고 하는 방향 이것을 잘 읽고 또 멀리 크게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고요. 또 이것이 실무적으로나 또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공허한 그냥 주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혁신 마인드 또 전국을 바라보는 눈과 중기텀 장기텀의 전략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리더십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좀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민주당이 2004년 체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때가 열린우리당이 이제 만들어진 때인데요. 그때의 주역들이 지금도 민주당 기둥인데요.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한번 크게 교체되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세대적 합성도 저는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지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